여기 와서. 디저트. 누라보지도 않고 노노랑이야. 디저트, 디저트. 육회, 육회. 이거 하면 육회인데. 그땅한 애들. 먹고 싶어. 나 코코넛이 진짜 먹고 싶어. 돈이 없는데, 진짜. 얼마인데? 거의 오바데기. 50인데 완전 오바데기. 50? 4, 5, 22, 2천 원. 야, 진짜 너무한다, 너. 2천에 얼마야? 돈 거라고 나보고. 아유, 더러워.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네. 질문방 가라고 그냥 이거 먹고. 한 숟가락만 먹자, 한 숟가락. 남은 돈이 너무 없어서. 더 이상 썼으면 제가 파산 위기였기 때문에. 숙소 미리 예약하고, 스카이워크 미리 예약하고. 미리 돈을 쓴 게 많았어요. 오, 저거 뭐야? 와, 뭐야? 와, 이거 봐, 이거 봐. 와, 이거 봐. 와, 도시를 거꾸로 매달라놨나 봐.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? 아니, 교현아, 여기 프로포즈 가게야, 여기는. 프로포즈. 와, 여기 대박이다. 짱이지? 즐거움은 끝이 없다. 티비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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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